현장 오니까면 오늘은 평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덤방 성빈 15,000원 되겠네요. 신분증 제시하시고 신분증 작성 작성해 주시고 오시면 출항 안내 쓰레기 대가지고 오기 안에 여기서 구명조끼가 없는 분은 안에 구명조끼 안에 보시죠. 구명조끼 1000원 갖고 빌려 갖고 하시면 됩니다. 1000원 지불하고 구명조끼를 넣어 가시면 되고 쓰레기 꼭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탁 오늘 평일이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평일이 조용합니다. 사람 거의 뭐 독배입니다. 독배 독배 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출발하러 선장님 오셨네 자, 시동 출발합니다. 이제 야, 뭐고 이거 엄청나네, 엄청나네. 뭔데 엄청난 놈이 올라오는데 뭔데 뭐가 낚실때 저한테 헤어지노 뭐가 걸렸는데 아, 저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 무슨 꼬리야 이거 황 꼴락이 올라왔네 꼴락입니다 물었다 물었다 뭐지 어 정경이네 정경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정경이가 괜찮은 사이즈 경정경이가 한 마리 올라왔다 이야 정경이입니다 음방 정경이가 포착되었습니다 자 어디 떨어졌어 아이아이아이아이 바다다닥 자아 어디까지 가노 不多 아 으 으 라고 하다 으 야 bind love 으 으 아가olis 으 으 으 아 네 개가 들어갈 게 얼 approached 좋아 하지마 아 예 으 써잉도 괜찮아 뭐 여..이건 너무 이런 일이 다 있네 시장 같은 방의 완성에 돌이 켰습니다 이야 멋지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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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